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다 차이있어 끝까지 젖어있어 약간 축축해 한 조각도 크다 너무 크다 너무 맛있는데? 마늘이 살짝 쌍쌍쌍 크다 멸장 이거 봐 이렇게 돼 다 어려워 잘 짱이네 이거 뭐야? 크림인가? 연약 크림이라던데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일찍 털도 이제 가나슈? 꽤 들어있네 한 번 더 잘라볼까? 이거는 진짜 맛 업 업 상상해 줬어 블루베리 크림이 약간 묻어있듯이.. 있다?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아 다진 마사지 감사합니다 와우 이렇게? 다 오는가? 어 맞네 맞네 차가 보여요 콩콩이 부드럽다 시켰다가 쫄깃해 근데 응 쫄깃해 다 쫄깃해 근데 여기가 빵들이 뜨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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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 이상한데? 뜨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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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빵피가 해서 쫄깃한 질길이야 이거 봐 찐빵같아 쫄깃한 질길 진짜 쑥깃기도 하네 찐빵같은 질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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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즈가 있네 아아 아아 우리는 중정도 어 그래 이렇게 되겠다 아 이렇게때로 절대로 따로지지 마세요 뭐한다고? 다? 오 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리얼이 엄청 떨어져서 시리얼 팬스 지금 있어요 잘 부어주고 있어? 오우 신기해 나 이런 기분 처음 봐 나 처음 먹어 이런 거 와 맞아 촉촉함이다 진짜 흰색 얼음인데 시럽을 뿌려주네 시럽이랑 초코 가루 아래에 초코 가루가 있어 이렇게 오우 잘 섞였다 앞접시 주는 빙수집은 처음이네 그니까 약간 빨대로 먹어도 되겠다 근데 이거 이따 마셔야 돼 녹을 때쯤 빨대취소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떡집떡 또 오우 오늘의 떡집이 너무 흥분 저거 스테이터 이번에는 도둬을 스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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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진짜 잘생겼어 근데 이게 진짜 잘생겼어 근데 이거 진짜 잘생겼어 이제 잘생겼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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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 연유 맛보여? 대박 더 노래진 거 같애? 근데 단데 막 인인적인 단맛이 나요 진짜 자연스러운 단맛이야 맞아 맞아 다 넣어도 막 그런 느낌이 아니네?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